해피와이 두번째 산행입니다 오늘 승악산에 이렇게 두번째로 해피가 산에 왔어요 아빠하고 이렇게 등산하고 있는데요 배낭에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목줄을 매가지고 다니기가 아직도 작아요 그래서 지금 배낭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해피가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밖에 나오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밖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애기봐요 어 좀 표정이 좀 떨뜨려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바퀴 돌고 해피와 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저 한번 쳐다보네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여기 한가로운 넓은 땅입니다 해피 한번 풀어놔봤거든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것 같습니다 하이피와 일로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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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저기 땅 처음 밟아봐요 처음 밟아가지고 ARE tempt At you go 가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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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뛰어옵니다 일로가 일로가 이리와 벌써 gonna get up 땅을 처음 밟고 가지고 너무 신기한가 봐요 이리 와 가야지 딴 데 다르라고 안 추천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떼어가지고 아주 잘 떼어가지고 잘 떼어서 쫓아와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네요 어구야 아 보세요 아 이게 잽싸죠 이게 집에서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뛰어다니니까 오늘 여기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자 으이구 아 힘들지 물 한잔 마시고 하자 물 먹고 하자 일로와 가자 하하하 모든게 신기하겠죠 냄새도 맡아오고 다른 개냄새도 있고 여러 냄새가 복합적으로 있을까요 그래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헛거리면서 자 또 출발해볼까 자 가보자 가자 하하하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앞서 나가다가도 어 그렇게 앞서지 않더라구요 아니 해피가 계단도 아주 잘 와요 잘 올라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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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 아 햇빛 아주 계단도 잘 올라오고 있어요 아 능숙합니다 아 언제 이렇게 잘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우 놀랬습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올릴 수 있나 여기 아 조심 아이고 아이고 빠지겠구나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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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지 아이고 미안 괜찮아 아이고 아 해피가 문턱을 넘었구요 또 계단을 타고 오릅니다 계단을 잘 탑니다 아 옆길을 선택하려고 있다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오고 계단을 타고 오릅니다 아 많이 지쳐질 테죠 여기 수미정도에서 쉬었다 갈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또 옳지 옳지 자 수미정사 여기 정원 되게 잔대밭이거든요 자 여기서 물 한잔 마시고 잔대밭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저기 햇비가 잔디 상당히 좋아 하더라구요 잔대밭을 떼어놓는 것을 아이고 풀도 뜯으려고 막 그러네 아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아 아 아 아 여리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신나가지고 뛰어다닙니다 또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하자 또 출발하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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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힘들질 않아요 가자 또 가자 가자 아빠 여기 숨었지롱 아 이거 잘 찾았네요 다른 길로 갈 뻔했네 아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냄새 맡고 왔어? 무슨 냄새 맡고 왔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